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2021년은 일상의 많은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의 바람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행복들이 함께한 2021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힘든 시간 보낸 분들이 계시다면 새해에는 넘치도록 좋은 일들로 보답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2021년은 팬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는데요 2022년에는 빠진코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모습, 성장한 모습 그리고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웠던 한 해는 뒤로 하고 2022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소식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